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부산 카프리드는 자유대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이 출정식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여왕 니씨 승리의 기뻘을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끈질긴 영적 투정을 통해서 선한 정부, 착한 정부에나 순종하고 협조를 하지만 악한 정부, 나쁜 정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났어 위대한 진쟁을 치루어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가며 오며 저희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예순 장례님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컴을 꺼내어 복으로 져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커플이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여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선 방금 2시 정보입니다.